현지호 봐봐, 야 음료수를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먹어, 봐봐 하나는 딸기하고 블루베리를 번갈아가면서 마셔, 이거 마시다가 놓고 100일 양이 달라요, 100일 양이 다르지 야 우리는 4기통이고 12기통이야, 여기가 맞아 휘밥은 몇 개통인 거예요, 도대체? 휘밥은 재택이니까 난 음료수 3개야 여기, 여기 진심으로 3기통기 그냥 정신히 거란거 몇 개통기 이거 좀 말해야 한다 커피도 다 먹었어? 치겠지?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, 스무지를 두 개를 먹는대, 지금? 잠시만 이게 오해가 이게... 오해가 뭔 오해가 지금 두 개를 먹고 있는데 아,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어? 네 뻥이야, 뻥 계속 그렇게 먹어왔어 베리사유 궁전에 와 있는 것 같아, 지금 아, 이거 차에다 꽂고 다니면 딱 좋겠네 이걸로 한 두 개 꽂아 놓고 다니면 닝겐을 맞아, 닝겐을 블루베리 맛있어? 블루베리 괜찮아요 저 이거 하나, 블루베리 하나 더 해주세요 블루베리도 하나 더 해드릴까요? 앞으로 두 명 더 시킬 거예요 근데 이거 약 많은데 어? 약 많은데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 진짜... 술통 같아요, 몸이 오빠는 고기보다 음료수를 더 잘 드시는 것 같아 아니, 음료수를 워낙 좋아해서 아니, 무슨 음료수를 세 개를 먹어, 여기서 이게 제가 여기서 먹는 건지 모르고 음룡어야? 아니, 가는 줄 알고 조금 더 넣어 명세기 줄봐 뭐? 다 먹었어 아우 아, 재밌다 응봉 라떼는 한 잔씩 사갈까? 너, 응봉 라떼까지 먹으면 너 혼자 내 잔 먹은 거야 사인 테이프를 내가 다 책임진 거야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거 또 뭐 네? 야, 이거 쌍둥인데? 쌍둥이야 지금 아우,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나도 하나인데, 쌍둥이야 나도 하나인데, 쌍둥이야 예능 콘텐츠 제작 속 즐겨봐 이 채널 예능 콘텐츠